정선군이 전국 최초로 버스 완전 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4월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을 두 달 연기했습니다. 김인성 기자입니다. 승객 5명을 태운 마을버스가 출발합니다.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7번 마을버스가 다니는데, 승객은 적으면 한두 명, 많아도 10명이 채 안 됩니다. 운행 횟수가 적으니 주민들은 불편하지만, 그나마 버스가 다니는 것에 고마움을 느낍니다. 정선군은 우리나라에서 7번째로 면적이 넓지만, 인구는 3만 7천여 명으로, 261개 시군구 가운데 234번째에 불과하고 고령화 속도도 빠릅니다. 버스가 다녀야 할 곳은 많은 데 비해 이용객은 적다 보니, 운수업체에 해마다 25에서 30억 원 가량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실정입니다. 이에 정선군은 이 적자 보전금을 활용해 버스업체 4곳으로부터 22대의 버스와 운영권을 완전히 넘겨받아 직영하는 버스 완전 공영제를 추진해 왔습니다. 버스 완전 공영제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건데, 승객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등 업체와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. 차량 준비를 많이 해서 농어촌에 벽지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차량으로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하지만 난데없는 코로나19 사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. 부품업체에서의 납품이 늦어지고, 직원 교육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지연되자, 정선군은 결국 당초 4월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을 두 달 늦췄습니다. 정선군은 시행 시기가 늦어진 만큼 최대한 군민들에게 편한 방식으로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코로나19 사태로 아쉽게 늦춰진 정선군의 버스 완전 공영제가 두 달 뒤 어떤 모습으로 시행될지 관심입니다.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.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.